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의사 선생님은 9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이 커서 그런지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카톡으로 대화를 하기도 한대요 그런 집에서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집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할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집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방에서 현관문까지 나가는데 몇 분 정도 걸리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는 방에서 현관까지 나오는데 5분 정도 걸리신답니다 서울에 이렇게 대골 같은 집이 있나? 네 있습니다 우리 옥수동에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집은 11평 되는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이신데 그 할머니는 이제 다리가 몹시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우유를 배달해 드리면 방에서 현관까지 5분 동안 배로 기어 나오셔서 우유를 가져가신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 할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아니 우유를 배달한답시고 괜히 고생시켜 드리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소리 말어 아침마다 무난한 인사를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여간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할머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얼굴 가운데 진정성이 보이셨습니다 요즘에 올해 소화가 잘 되는 우유 180ml 우유 한 팩이 소매가격으로 1450원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우유이지만 그 할머니는 힘들게 5분 동안 기어서라도 받아 드시는 아침 무난 인사가 곧 우유였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하신 바와 같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옥수중앙교회 단임 목사를 맡고 있고 사단법인 어르신의 한 번을 묻는 우유 배달의 이사장으로서 오늘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한 번을 묻는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매일마다 우유를 배달해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우유를 배달한 것들이 대문 앞에서 두 개 이상이 쌓이게 되면 집안에 있는 독거노인이 변고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 인근 구청이나 교회로 연결을 연락을 해 주시고 구청 직원이나 교회가 출동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서 고독사를 방지하는 이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답니다 2일이 200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 올해가 2023년 꼭 만 20년을 꾸준하게 했답니다 사단법인이 어르신의 한 번을 묻는 우유 배달의 취지는 홀로 사는 이런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는 일이고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쓸쓸히 죽은 지 3일 이상 시신으로 방치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고독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고독사의 현장 가운데 소유품을 처리하는 이런 관리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집에서 혼자 죽었다 그랬을 때는요 혼자 죽었을 때 문을 꼭 닫고 죽게 되면 오늘 그 다음에 이 검한의가 가셔서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이제 검한의가 판결을 내야 되는데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문을 한 5시간 6시간 열어놔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창문을 1센트쯤이라고 아주 조금이라도 열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어느 사이에 그 파리떼들이 알고서요 오늘 이 죽은 시신에게 파리떠가 달려들어가지고 방 안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검한의가 들어갈 때에는 또 대여섯 시간 동안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자살입니다 타살입니다 자연삽니다 이와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묻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오늘 나는 존귀한 그런 존재라고 오늘 내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죽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끔 큰 일을 혈악하시기에 앞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답니다 40년 광야에 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와 같은 이런 결단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입성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여서 요단강에 이런 바로 그 관문을 통화하게끔 하시는데 저에게는 옥수동과 악구정동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어쩌면 저에게는 믿음의 관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8년에 출품했던 옥수동에 서면 악구정동이 보인다 이런 연극이 있어요 달동네 옥수동에서 보면 한강 너머의 악구정동에 내려다 보이는데 옥수동은 매봉상자락 158m 되는 아주 높은 이런 곳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달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옥수동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달동네라고 하는 말을 알기나 하시는 겁니까? 달동네란 달과 달과 가까이 있는 동네 이런 동네가 바로 달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아 이러한 아주 어려운 동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악구정동 사람들이 우리 옥수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옥수동은 뒷구정이다 요즘에는 아주 개발이 돼서 뒷구정에서 역구정으로 발전을 했답니다 옥수동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제가 부임 초기에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가 쉽지 않으니 멀리 악구정동을 내다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었어요 저런 악구정동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는 누굴까? 저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부임 후에 교회 살림이 아주 참 힘들었답니다 교회가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지고 있었고요 교인들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가사도우미했고요 그리고 또 일용직 근로자였고요 노점상이었고요 야구르트 배달원들이었고요 하루 멀어 하루 먹는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었답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믿음이 참 좋아요 오늘 이들은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가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 앞에 부르셨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옥수동 옥수중앙교회 교인이었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모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아주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부임한 지 한 3개월쯤 되신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글쎄 저보고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비싼 호텔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잘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양복을 그냥 다 이렇게 저처럼 닦고 있다가 한쪽에 이렇게 열어보고 또 이쪽도 열어보고 제가 본래에서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이쪽 저쪽 해서 봤더니 이쪽에도 봉토가 있고 저쪽에도 봉토가 있고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한쪽에서 봉토를 꺼내시면서 목사님 한국에서 애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한데 학원비도 필요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애들이 학교 가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오늘 이 돈으로 애들을 좀 키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모든 관심사는 그 봉투에 있었어요 얼마가 들었을까? 이 봉투에 얼마가 들어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분 앞에서 얼른 열어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남대교 직진 좌회전 신호동 옥수동에 오는 데 걸려가지고 제가 살짝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봉투는 얇은데 세 보니까요 수표인데 두 장이에요 눈치로 얼마 같아요? 2천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난생 처음 2천만 원을 받아들고서는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오늘 그야말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애들 학원비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옷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아무리 그날 밤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돈은 가난한 옥수동 사람들을 위해서 저분이 바로 저분을 통하여서 작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리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 큰 돈을 교회에 들여서 우리 장학구제연금으로 쓰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옥수중앙교회의 이와 같은 장학구제연금은요 오늘 이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오늘 이것이 달동네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오늘과 같은 구제사역에 불씨를 지피는 이와 같은 이런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부임신방을 가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신데요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하루 일용직 근로자들 하시는데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의 말씀을 또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또 같이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아주 후련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2천만 원 드린 것에 감동을 받았던 이분들이 목사님 도서비로 쓰세요 하시면서 봉투 하나씩을 주는데 이것도 그 앞에서는 열어보지 못하고 그늘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 주신 분이 20만 원이면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인데 일주일, 일주일 일치를 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쓰지를 못했답니다 신방으로 마치고 싸놓고 또 그 다음 날 신방하고 또 싸놓고 그래서 신방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이 돈을 또 한꺼번에 정산을 하니까 1,350만 원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살면서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 목살하고 10만 원, 20만 원씩을 이렇게 주시나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플러스 1,350만 원 해가지고 3,350만 원이 구제사역의 종잣돈이 되었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나눔과 돌봄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가난한 달동네에서 밥을 굽는 사람들에게는 쌀도 사주고 등록금이 없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또 등록금을 대주고 우리 옥수중앙교회가 그동안에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대준 사람만 500명이 넘어 그런데 저 한 대의 닉타이를 사온 사람은 두 명밖에 안 돼 저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에 따른 이런 경제적 분배 방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경적 분배 방식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분배 방식이거든요 오늘 제가 2천만 원 손둔 내놓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실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저 호목사는 어릴 때 부유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랍니다 저는 6.25 때 북에서 피난 나와서 가난하게 살았던 피난민의 자식이랍니다 그 당시에 한국전쟁 직후라 누구나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희 집은 더 유난히 가난했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달에 배고 나는 기성애비를 제대로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밥을 마음껏 먹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집에서 배가 고파도 견딜만 했지만 학교에 가서 배를 고른 일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3년 내내 신문배달을 했는데요 요즘처럼 이제 신문배달을 각 집에다 신문을 탁탁 던지고 딱 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집집마다 배달원들이 수금을 해야 됐고요 수금한 돈은 신문을 모두 돌린 다음에 신문사 지국에서 일일이 정산까지 해야 되는 여기까지가 신문 돌리는 사람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컴컴한 저녁 8시가 되는 겁니다 얼어냉친 쓴 고구마를 밥삼아서 무국과 그리고 허연 김치로 배를 채우고 나면 금방 잠이 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도 눈물이 많지만 어릴 적에도 참 눈물이 많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 신문을 돌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철도곤 넘버 너머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발소 주인이 여간 골치가 아니었어요? 아니 글쎄 280원 하는 신문값을 한두 달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여섯 달씩이나 안 냈습니다 신문사 총무는 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집 가서 꼭 신문값 꼭 받아와라 아라니? 네 하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발소 주인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신문값 줘요 주인이 아주 실금일금 한번 쳐다보더니 본체 만체하고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머리만 깎고 있는 거예요 신문값 줘요 아저씨 이번에는 아주 제가 제법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제야 이 주인이 한마디 하면서 지금 나 바빠 내일 와 안 돼요 아저씨 오늘 꼭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알았다니까 이놈아 내일 오라고 저도 물러지지 않고 아저씨 내일 줄 거면 오늘 주세요 저의 태도가 상당히 당돌했나 봅니다 주인이 이발하던 일을 멈추고 노발대발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아 그까짓까 신문값 얼마 된다고 내가 떼어먹을 것 같으냐 이놈아 쬐끄만 놈이 눈만 빵구려 가지고서는 가래도 말도 안 듣고 욕을 섞어가면서 소리소리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욕만 먹고 서 있는데 삐쩍마른 중학생 깎아 머리에 눈만 번쩍거리는 지가 조그마한 중학생이 불쌍해 보였던지 머리를 갖고 있던 손님이 아니 밤늦게까지 신문 배달하는 어린 학생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면서 주인을 나무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에 모여있던 이런 서러움이 풋받쳐서 눈물을 흘렀습니다 엉엉 울고 있자니 그때야 주인이 내일은 꼭 돈을 줄 테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 돌아오는 집에 어린 부터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참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그리고 서러웠습니다 이발소 주인에 대한 그런 미움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신문 배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원망 섞인 이러한 이런 모든 분노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린이 저래 생각을 하면 저는 또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생각납니다 어제 저녁에 강의하셨던 김 교수님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잘 살펴주셔서 오늘의 이런 훌륭한 교수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엄마와 같이 다니는 건 몹시도 싫어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우리 엄마가 보이기만 하면 일부러 저는 먼 길로 피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얼른 띄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릴 적에 다쳤던 그런 다리 때문에 평생을 젊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이와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저를 위해서 평생 하루도 쉼 없이 믿음으로 축복하며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이 내려서 이제 길이 미끄러울 때는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지 못할 때에는 냉기가 올라오는 이런 작은 방으로 건너가서 공사판에서 주워왔던 이런 스티로플 그거다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누구를 또 불평하는 그런 소리도 아니었고 오늘 기도할 때마다 저의 귀에 아련하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이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한 그런 눈물 섞인 그런 기도였고 저처럼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이때에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소리가 지금도 아련하게 들려온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이런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움과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 엄마 천국 가신 지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얘가 산소에 찾아가서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어 내가 너무 어렸어 엄마를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지 몰라 엄마 미안해 무덤 속에 침묵하고 계시는 엄마에게 눈물로 저의 부족함을 고백을 했답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옥수동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있는 대로 나누어주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눔 사역을 한 10년쯤 꾸준하게 했을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제 나눔 잘하는 착한 교회 하면서 2011년 9월 달에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인터뷰하는 가운데 뭐라고 타이틀을 썼는가 하면 산동네 한 집 두 집 피는데 울보 목사님 교회는 빚어봐요 제가 그 순간부터 울보 목사가 됐답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 하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저런 얘기 하다가 눈물 글썽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눈물 글썽 하니까 목사님 제가 신문에다가 목사님을 울보 목사님이라고 써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별명이 울보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안 울려고 제가 며칠 전부터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올 것 같아 독권 오인에게 우유 안부 배달을 시작한 것은 바로 2천만 원 사건이 있은 지 2년쯤 지나고 우리 교회가 구제에 열심을 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할머니들이 저만 지나가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리 아파요 목사님 무려 아파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아니 할머니 늙어서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픈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할머니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면 되겠구나 칼슘을 드리면 저 할머니들이 좀 덜 아프시겠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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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후에 제 처남과 함께 포항에 다녀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요 마침 그날 제 처남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오늘 제 처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옥시동 사람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처남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 좀 벌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저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유를 좀 배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 우유 배달을 하지 못하였고 교회 옆에 우유 지점이 있었는데요 당시 우유 180ml짜리가 700원이었고 그리고 한 달에는 또 2만 천 원이고 또 백가족이면 또 210만 원이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제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놓았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처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형님 우유 값으로 좀 후원해 주세요 얼마가 되는데 순간 저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하면 그나마 하려던 마음 뒤로 자빠질 것 같고 너무 적게 부르면 혜택 갈 사람이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누에미아에서 2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었던 누에미아처럼 누에미아 2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로 시대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 하고 그래서 또 순간적으로 누에미아처럼 목도를 했어요 주님 얼마를 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유 한 팩에 700원이고요 한 달이면 2만 천 원이고요 한 백가족 210만 원씩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매월마다 210만 원씩을 내지 이렇게 해서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오늘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오늘 뜻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다음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마련되자마자 우유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우유 바구니에 두 개 이상의 우유가 쌓이거나 인기척이 없다면 꼭 교회에 연락해야 된다고 내가 우유 대금은 절대로 떼먹지 않을 터이니까 이 공짜로 먹는다고 해서 유효기간 지난 걸로 우유를 주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신선한 우유로 꼭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제가 썼습니다 이때부터 우유 배달이 시작되었고 오늘 여러 어르신들에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도 쓰고 전화도 보내고 또 무료로 받는 우유가 제때 빠뜨리지 않고 잘 배달이 되는가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우유 배달이 2003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있던 보리뚝과 물고기를 기꺼이 내놓은 한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년 전에 옥수동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한 청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청년인데요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엄 예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그 청년의 계엄 예배만 여러 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 망하고 또 드려도 또 망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체면이 있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망하니 드리자는 말을 할 때마다 겁이 나 여러 번 망하고 일곱 번째 계엄 예배를 부탁하러 온 거예요 이 청년 참 뚝심이 있죠? 이 뚝심이 바로 믿음의 힘기랍니다 계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여러 성경구절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어느 때는 창세기 49장 어느 때는 잠원 16장 하면서 계속 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목사가 집에 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설교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은 써놨다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너무 계엄 예배를 많이 들여가지고 설교할 게 없어 이번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맨 마지막 부분이 제가 항상 걸려서 이 설교를 못했는데 까지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외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니 조그만 사무실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계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구절의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또방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맨 끝에 있는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심 깨름직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또방할 텐데 무슨 거부야? 제발 좀 밥이나 먹고 살아라 이 청년 내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단칸방 하나에 여섯 식구가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 제가 신방 가면 울고 와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이 가정 너무 힘듭니다 이 젊은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김봉진 집사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촌에는 누군지 모르세요?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이 청년 10년 후에 진짜 거부가 됐습니다 제 기도빨이 대단하지요? 오늘 너무 많이 와서 기도를 해드릴 수 없고 그런데 이 김 집사가 우유배달 초기 때부터 저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좀 더 돈을 좀 벌면 우유배달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유배달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늘 따라다니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밥이나 먹고 살아라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이 청년은요 늘 저한테 배달이 너무 좋다고 우유배달 너무 좋아요 우유배달 너무 좋아요 배달의 민족에 또 창업을 해가지고 또 이 회사를 차려놨는데 거기 딱 대문에 쫙 들어가면요 다음 중 우리 회사가 오늘 우유를 배달하는 우리 회사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1. 세문환교회 2. 충현교회 3. 사랑행위교회 4. 옥수중앙교회 4.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우유배달 옥수중앙교회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우유배달 옥수중앙교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매일 만날 때마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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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진 거예요 이 김봉재 집사가 결국 그 약속을 지켰답니다 우유값으로 큰 돈을 지속적으로 기부했고 우리가 2015년에 사단법인 우유 안부를 세우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데요 우유배달 가운데는 기업 후원자들이 20여 곳이나 있고요 배달의 민족과 인원으로 해가지고요 큰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 기업들이 오늘 우리 재단을 후원하기를 자가는데 달동네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던 우유배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취급을 열어서 이들로 후원하게 만드시는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 이후에 매일 유오비어 우리에게 후원하고요 60개 치킨이 후원하고요 제이준 성형액과 같이 후원하고요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우리를 후원하고요 조스 떡볶이가 우리를 후원하고요 이노레드가 후원하고요 당꼬마이 설민석이 후원하고요 설민석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유가 후원하고요 폴킴이 후원하고요 산재인교회가 후원하고요 평창동 지구촌교회가 후원하고요 부전교회가 후원하고요 새로남교회가 후원하고요 얼마나 많은 회사들과 교회들이 우리를 후원해 주는지 특별히 매일 유오비어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이걸 만들어서 매출의 1%를 우리 사단범위원회 우유값으로 기부를 하고 있답니다 수익이 아니고 매출 1년 소화가 잘 되는 우유의 총 매출 800억 우리 한 대 얼마 주게요? 8억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넌 크리스찬이신 우리 김선희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연대가 우유 안보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있고 지금은 후원자가 2만 7천명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2만 7천명 20년 전 옥수동과 금호동에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백각으로 시작했던 우유 배달이 꼭 20년이 지난 오늘 2만 7천명의 후원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25개 군은 물론이고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1개의 시군에 우유가 전달되고요 경상남도 밀양에도 후원 가고요 대전에도 가고요 부산에도 가고요 그리고 경기에도 가고요 전라도에도 가고요 특별히 전라도 깡천 장흥까지 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국을 향하여서 매일마다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바로 직전까지 오늘 우리가 우유를 우리 우유를 받아다수시는 독거노인들이 4,070명 4,070명의 안부를 묻고 고독사 방제를 이용하여서 힘쓰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사단법인은 단 한 명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최소의 월급을 받고요 그 외에는 매일 위협 직원들이 와서 무료봉사로 배달의 민족 직원들이 자원에서 돕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제 아내의 봉급은 빵어리랍니다 공짜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후원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에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의 행정비는요 대부분의 NGO들이 이 30%씩에 다 행정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1%도 안 돼 그리고 모든 후원금은 목적사업비 다시 말하면 우유값으로 주는 건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육을 하면서요 기도의 성자여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의 모터처럼 오늘 이 사람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 자서전 가운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만 한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노님들한테 우유값 내세요 권사님들한테 만 원씩 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한다 그리고 100%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우유값으로 사용한다 우리 교회는 우유배달 말고도 쌀 나누기 떡국도 뽑아주기 대학생 장학금 주기 불신장애인 생활불수품 나눠주기 여러 구제 사역을 하는데 한 가지 꼭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유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어렵고 소외된 이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향한 관심과 행동에는 겸손함이 꼭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겨울이면 저희 집 저녁밥은 냉친 고구마였었는데요 한참 성장하는 이런 중학교 학생 시절 때 아니 글쎄 저녁을 고구마로 먹는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배가 고파져요? 그리고 이렇게 배고프게 되면 아주 귀가 밝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냄새가 밝아져 그래서 밤에 12시쯤 돼서 우리 형이 건빵이라도 사오면 얼른 일어나 새벽에 또 밤냄새가 나면 또 얼른 일어나 그런데 너무 일찍 일어나면 또 우리 어머니가 빨리 자라고 그래 아버지 밥 못 먹는다고 그런 시절을 겪었던 제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먹을 것에 민감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가난에 민감하답니다 잔뜩 부은 종기의 옷깃만 쓰셔도 아프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상처받기가 쉬운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 점을 꼭 유의해야 될 것이고 오늘 그들이 우리가 우유를 준다고 해서 오늘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유를 줘야 될 것이냐 오늘 이들이 우유를 하나 받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과거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고생고생을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마만큼 이끌어 놓았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우유 하나를 줄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심을 다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면서 보람 있는 일도 많았는데요 오늘 저희 우유 사업에 매월 큰 돈을 기부하는 60개 치킨 사장님이 계셔 이 사장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교신자예요 우유 후원 사역에 매월마다 700만 원씩 내 지금 한 번 두 번 하고 마친 게 아니라 매월마다 10년 동안 계속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아니 절에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다 돈까지 내세요? 이렇게 농담을 건넸더니 아니 목사님 좋은 일 하는데 종교니 뭐니 다른 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제했더니 종교의 벽까지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출출하실 텐데 오늘 집에 가셔서 60개 치킨 하신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마 60개 치킨 한 5만 개는 팔 것 같아요 이선희 할머니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5년 동안 꾸준하게 우유를 받아 잡수시더니 너무 고맙다고 아니 글쎄 크리스마스 시즌에 동대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의 색깔 쉐타가 좋다고 그걸 풀어가지고 빵떡 모자를 만들어 왔어요 100개를 만들어 오면서 그런데 성탄절에 갖고 오시는데 목사님은 헌 쉐타를 푸는 게 아니고 세시를 사서 목사님 거는 특별히 떴습니다 101개의 빵떡 모자를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잊어먹지 않고 이 빵떡 모자를 가져왔답니다 10년 전에 이선희 할머니가 5년 동안 우유를 받아 잡수고 고맙다고 내가 줄 거는 없고 헌 쉐타로도 이런 빵떡 모자라도 또 와야 되겠다고 작은 사랑이 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작은 사랑이 이와 같은 이런 사랑을 또 낳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우리 교회를 나오시더니요 이제 제가 등록신 방을 하러 집에 갔더니요 문을 탁 열자마자 이 정문 앞에 사진 두 개가 크게 걸려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사진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큰 대형 사진을 걸어놨는데 한쪽에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 한쪽에는 누구게요? 이야 새 사진을 걸어놨어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선희의 집사님이 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이 신문서를 통해서 고독산 뉴스를 들을 때면 흔히 자녀들을 탓하기 쉬운데요 아니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부모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지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독사가 자녀와 자식의 잘못은 아니다 무작정 자식들만 탓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부모님들을 일부러 버리는 이런 못된 자식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집은요 병든 어르신 내외가 사시는데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는데요 그 집에는 자식이 일곱 명인데 정부 지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어느 자식 하나 부모를 찾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화가 났어요 아니 자식들이 일곱 시기나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방치하느냐 했더니 부모님들이 일부러 자식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나 때문에 짐이 될까 봐 나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식이 마음에 짐이 될까 봐 아이의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인지라 내가 무슨 재산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집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에게 무슨 면먹이 있다고 연락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냐? 하면서 아예 연락을 끊고 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탓이 아니고 가난 탓이구나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난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제 우리 사회의 고독사방지는 자녀와 가족의 책임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 2450만 가구 혼자 사는 1인 가구 716만 가구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하면 다 부모들한테 독립해가지고 다 혼자들 살아요 또 돈 잘 버는 아들, 딸들도 그렇고 돈 못 버는 아이들도 혼자 살아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이런 1인 가족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오늘 이들이 나가서 옛날에는 60살 이상 되신 독거 어른들만 고독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50살도 고독사하고요 40살도 고독사하고요 30살도 고독사하고요 하여튼간 혼자 살다 죽으면 고독사해요 그게 갈수록 점점점점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 우리 사회의 고독사 총 고독사 수 3,378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4,070명의 사람들에게 우유를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 자연사하는 그런 경우는 한 달에 한 100건쯤 됩니다 적어도 우유배들이 시작된 이후에 오늘 일주일이라든지 우리 우유를 받아 잡수는 분들은 일주일이 지났다든지 한 달이 지났다든지 또 두 달이 지났다든지 이런 시신이 이렇게 방치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우유베드로니 우유바구니를 살피는 것 같은 작은 관심 이웃집에 오늘 내 옆집에 독거노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나 관심을 갖고요 며칠째 문 여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편함의 우편물을 가져가시는지 안 가져가시는지 이런 작은 관심으로부터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와 같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의 요충지 구석구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점점 각박한 그런 세상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실천 그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들을 경교하고 위로해 주는 일 지난 추석 전에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새벽 6시에 우유배달을 직접 해보시겠다면서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우유배달을 할 때 저랑 5분간 인터뷰하신다고 하더니 30분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부가 할 일을 목사님이 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의 말씀에 보금이 널리 펼쳐지는 하나의 보금 선포라고 들었습니다 옆에 동행했던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도와드리세요 아니 그러시면서 차관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월 3일 날 개천절 연설을 하시는데 당신이 우유배달하고 오셨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개천절하고 우유배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속한 교단의 수많은 목사님 장노님들에게 강의를 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 나눔과 돌봄에 대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을 세상 속에서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방법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나타내는 방법은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모임도 열심히 모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놀라가도 자기들끼리만 돌아다녔어요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약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웃들의 아우손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런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이웃을 돌보는 작은 관심과 행동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다 진짜 신앙인 진짜 예수의 제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주위의 백성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인용한 것 딱 한 구절이 있어요 13권의 책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딱 한 구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각박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주의의 말씀을 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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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